우리 앉아. 오케이. 제이 님 저쪽에 앉아. 뭐 위험한 어묵이 있어, 내가 봤을 때. 펜서? 아, 좀 맛을 좀 시켜봐. 갈비 말고 산으로 가자, 일단. 안창으로 가자. 안창사로 가자. 아, 생선으로 가야 돼. 이거 뭐야, 이거. 갈비는 불량.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 쪼잔하게 왜 이렇게 해? 지옥사야. 지옥사야? 지옥사 맛있거든요. 나 지금 출발하러 지금 은행 가야 되는 상황인데. 도저해. 많이 먹어. 왜 웃질 못해. 왜, 왜. 아, 그거 많이 먹어야 해. 생년 계장이야? 알았어. 그만 얘기하지 마. 그만 얘기하지 마. 야, 술 좀 뭐 시키자.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술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나 또 화요볶음밥 같지 않나? 화요, 좋다. 화요. 화요? 이거 화요리를 먹으면 안 돼. 얘, 맛등이 같다, 얘. 저 화요리야. 긴장해서 맛등이 같다. 와, 저거 뭐야? 야, 팩트가 달라.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은데 눈치 질 것 같아. 그냥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나가.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나가지 못하고. 자, 앉아 합시다. 자, 앉아 합시다. 여러분 축하드려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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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니까, 웃기니까. 그럼 막걸리는 먹지.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무슨? 이 떰. 아, 그런 거야? 근데, 있어. 왜 이렇게 싱겁게 막. 어, 좀 눈물 나는데? 아, 다 쟤. 아, 다 쟤. 아, 다 쟤. 아, 다 쟤. 나, 다 촉촉해졌어. 아, 다 촉촉해졌어. 아, 다 촉촉해졌어. 뭐야? 아, 다 촉촉해졌어. 아, 다 쟤. 어, 다 쟤. 아, 쟤. 아, 쟤. 아, 쟤. 쟤,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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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쟤. 아, 쟤. 아, 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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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쟤. 이제 남자. 여자. 여자들이면 여자. 남자들은 남자 좋아. 어디 버텥이야? 브라이커 사워? 브라이커 사워를 하러 가시다. 남자 쪽은 뭐라 해야? 브라이퀴즈. 우라이 샤워라구 우라이 샤워라구 오렌지저스 보는거에요? 나 제이님 이렇게 유아틱한거 오랜만에 보는데? 처음이야 근데 제이님 결혼하기 전에 하고 싶은거 없어요? 딱 1줄 남았잖아요 아니 그냥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 너무 학기 많으니까 해도 뭘 해도 제대로 못 즐길거 같아 떨리거나 이런거 없어요? 떨리는거 조금 싫다는데 울고 뭐 울었어요? 나 청첩당 주고 이러면 고깃집에서 제이님은 지금 맨정신이네 우리는 기동이네 집으로 안가고 출근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다시 일을 해야지 나 램 들어가 10세야 우리 어디팀이야? 너랑 나랑 팀은 근데 안주는데? 왜 저래? 저거 저 입술 저거 실제로 처음 봐요 방 축소할 수 있어요? 뽀딱카롱 노쇼여도 돼? 결혼식 노쇼는 일단 미안하지만 우투밖이나 시켜야겠어 좋아요 좋아요 그치? 모참취 모참취 강제 1을 참여하게 해지요 한 번 봐 사이즈 명어스 재현님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추천밤 두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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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밤 추천밤 출발 흔들리만 해주세요. 그만. 뭐야 날씨에 날씨에. 가자 이제. 야 노치하는 일만 조심히 더. 수강 파티 근데 인걸네. 6시 남성만 수강한 걸로 끝이냐? 제가 한 끗 뭐래 돼? 한 끗이래? 막간! 광고시 한 끗겠습니다 6시간동안 스팟 쳐오다가 갑자기 광고 뭐야? 모르는 사람이 없죠? 쿤달 쓰던 거네? 진짜 구라 아니고 쿠팡인 바디오 씻는 보여줘 쿤달이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 그랬어요 왜냐면 이게 실제로 쿤달이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어요 샴푸는? 저는 사실 원래 바디워시만 써봤거든요 트리트먼트 세트로 파는 거예요? 세트 왜요? 얼마예요? 세 개에서 원래는 8만 천 원인데 3만 3천 원이에요 이건 진짜 싸다 심지어 이게 다가 아니야 이렇게 세 개 이렇게 해서 3만 3천 5천 원이에요 어? 이건 진짜 싼데? 이거 하나에 얼마 정도 써요? 기둥이 하나 사면? 존나 그랬어 반년 썼어 그러니까 이건 반년 쓸 거 같은데? 진짜 존나 그랬어 반년 썼어 개당 만 원이면 진짜 저건 완전 진짜 개 싼 거예요 어디서 사는 거보다 이게 제일 싸대 향이 90가지 아 저희 그럼 다 향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건 베이비 파우더 향이 좋아거든? 향이 존나 좋아요 그냥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근데 그렇게 이쁘게 하려고 이렇게 이쁘게 하려고 다가가가가가 아 소용히 안 뜨거워 아니 싫어 아니 싫어 아니 싫어 다 표현한다 스매쉬스는 되지 아냐 수글라이쿠 아니야 시글라이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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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싫어 왜 지금? 아, 저세야! 아, 진짜 미션! 솔리셔! 저한테 냄새 올해 안 그럴 것 같아요. 어때요? 어, 휴대폭기다! 아, 저거, 저거! 휴대폭기, 안돼! 안돼! 휴대폭기 형사! 어, 향 되게 좋아. 자, 아, 너무 얼굴이 너무 심해! 너무 얼굴이 심해! 헛나이스! 렛츠고! 아, 렛츠고! 아,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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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향 좋다, 근데. 네! 렛츠고! 한 번 많이 드릴게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눈이 너무 부었잖아요. 아, 울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이거 붙여주세요. 아, 이거 뭐야? 이거 헬프 타고 나무 아니야? 재미있어. 렛츠고! 렛츠고! 잠깐만. 좆다. 자, 화이트 포트야. 어, 어때요, 향? 어, 내가 진짜 뭐하는 거야. 어, 나 화이트 포트야. 어, 이거 베이비 파우보다 훨씬 좋다! 와, 엄마, 엄마, 엄마 이거 빨리 포토마키 줄게, 포토마키. 어, 어. 포토마키. 포토마키 먹자? 네. 옳지, 옳지. 아이고, 나랑 봐. 와, 향이 개요운데? 어, 향 여기까지 나요. 여기까지 나요, 진짜. 죽은 거 아니에요? 필라테스. 야, 양말 잡으셔라. 아, 씨. 이거 이즈승 말리면 되냐, 혹시? 아니에요. 우수한 살짝 맡아봐, 한번. 그래? 아니, 이거 이걸로 쓰면 뭐가 달라는데? 아니, 향이 좋은 거지. 아니, 지혈아, 그 손가락을 네 개를 사이사이 이렇게 집어넣어봐. 원래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또 제가 개구리 발이거든요. 발가락이 참 귀엽답니다. 3만 원대네. 아, 내가 2개 들어있는 거에 항상 3만 원을 샀네. 소판에서 항상 3만 원을 샀어. 근데 지금 3개에 3만 원에 3개 더 주는 여행놈까지 주는 거네? 응. 재현님 발 깨끗하게 씻었어요? 우수하게 한번 맡아줘. 아, 씨X 무슨 해리포터 트롤 발 냄새 맡는 거 같아. 아, 존나 열 받는 게 냄새가 좋아. 근데 여기는 냄새가 좋은데, 이상한 씻네가 살짝 이쪽에서, 앞쪽이랑 뒤쪽이랑 냄새가 달라. 진짜 억까봐요. 진짜 재승. 아, 저는 카메라 들어야 돼요. 아, 저 사랑해야 돼요. 너도 해, 너도 해, 너도 해. 아니, 기둥이. 아니, 너도 해, 너도 해. 난 진짜 못해. 아니, 돌아오세요. 아까 먹은 소금이 바꿀 수도 있어. 어, 근데 나 여기까지 왔는데 향이 너무 좋거든? 아, 이 씻. 아, 이 씻. 아, 이 씻. 아니, 이 씻. 아, 이 씻. 아, 이 씻. 아, 이 씻. 아, 이 씻. 아니, 아니야. 저 거짓말을 못하겠어. 야, 진짜. 재승. 야, 야. 아니라니까. 뭘 그 정도 아니야. 야, 재승. 피부 때문에. 잘 되면 안 된다. 잘 되면. 아, 이 씻. 아, 이 씻. 난다니까. 아니, 근데 지금 뭐 리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발냄새. 발냄새 리뷰가 아니고요. 이게 얘가 지금 거의 1분만에 씻었잖아.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어, 좀 불려봐. 따뜻한 물로 좀 한 번 해봐. 그, 재현이 형. 이거 하니까 너무 오마잖아. 아니야. 진짜. 벌개졌다. 야, 이래도 냄새나지? 이제, 이제는. 이거는 진짜 더 문제 있는 거. 병원 가야 돼, 이거는. 병원 가야 돼, 이거는. 아, 아, 아. 오, 아까 여기서부터 났었거든요. 지금 안 나요. 어, 왜, 뭐 나지? 왜 잠깐 뭐가 올라오지? 야, 방금 그렇게 씻었는데 거기에 올라오면. 아니, 진짜 올라. 나 내일 병원 가야 돼. 진짜. 가만히 계세요. 아, 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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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거는. 에. 아니, 콧달이 굉장히 의무한 건데. 아, 씨. 정제어를 이기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특수한 경우. 그니까, 흑수 청소가 있고, 그게 일반 청소가 있잖아요. 아, 흑수 청소가? 근데 여기는 이제 인간의 가장 심한 냄새가 신체 냄새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건 안 돼요. 특수, 특수 이용품을 쓰잖아요, 원래 청소할 때도? 그래서 이걸, 이거는 일반인 분들 대상으로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ể 좀, 그런가 질환이 있으신 환자분은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생이 사람 없어. 어? 뭐 생 사람. 아니 언제 살 건데요? 진짜 개찌겹네 진짜 심각해요 어? 드디어 외계인의 본색이 어? 광고하죠? 빤짝 빤짝 홀랭머리 오 쉿 잘자요 잘자요 빠이 야 내 서진이? 눈 닫았어 거의 다 닫았어? 야 벌써 열이 났다고? 이렇게 되면 잠이 없어 자기야 열 시야? 열 시야 여기 다섯 시 났는데 회사는 가야 될 거 아니야? 총각 파티에 여웅이 떠나지 않는 재열 회사는 저기 엄마 못 가겠구만? 30분 더 아닌데? 아 이긴 세로야 야 근데 우리는 모이니까 그냥 게임 얘기만 하는 거 같은데? 야 실종아 게임 어제 한 5시간 하고 오늘 자기 직전까지 다 게임 봤지? 야 난 행복해 네 이제 세로 갔습니다 좀 붙어 병에서 아 실종아 와 실종아 실종아 동을 찾습니다 위 어린이를 목격하신 분들은 가까운 파출소나 112 또는 182에 신고 바라며 실종아동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기억이 누군가의 기적으로 입니다 그리고 우리 다행이 자세히 우리 다행인 우리 다행인 우리 다행인